네, 정부가 AI 국가 총력전을 선언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다가오는 금융혁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AI 기술과의 접점을 늘리면서 AI 대전환 이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AI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덧붙여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약속하자 산업계에서는 저마다 AI 기술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I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AI 플랫폼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전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개별부서가 자신만의 업무 매뉴얼이나 노하우를 AI에 학습시킨 후 전용 챗봇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NH투자증권 역시 고객과 비대면으로 상담할 때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툴을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이 이미 증권사 업무 효율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AI 기술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도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고객에게 단순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9월 출시된 NH투자증권의 AI 솔루션 차분위는 생성형 AI가 주식 차트를 이미지로 분석하고 매매 전략 등 의미 있는 정보를 스스로 도출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놓칠 수도 있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줘서 투자자의 판단을 돕는 겁니다. 또 KB증권이 올 3월에 오픈한 자연어 기반 서비스 스톡 AI는 고객과 AI가 채팅 형태로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종목과 시장에 관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가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게 된 것은 AI의 수준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기술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AI는 그냥 단순 빅데이터와 딥러닝의 합성어 정도였죠. 그런데 생성형 AI가 나온다면 자동화를 넘어서서 얘가 창조적인 일을 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설계해서 도입하고 고객 관점 아니면 직원 관점 생산성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설계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업계의 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업 AI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증권사 AI 혁신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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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